우와, 봤어 여러분들? 뭐냐니? 희로공진이야 뭐냐니? 이 자른아 내려와야 돼, 내려와야 돼 어떻게 할까? 스타트 고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 마시래 가자 신속히 이동하네 어 갔다와 방종할게요 여러분들 갔다와 얼른 아니 신속히 얼른 이동하라 얼른 갔다와 얼른 소중한 거 아니에요 아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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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에 오 저기.. 저기.. 저기있어.. 저기있어.. 뭐가 들렸어..? 뭐가 들렸어..?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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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소리가 안 들려? 지금 계속 들려 지금 불어진다 했을 것 같아 왼쪽이야 뭐야? 콕검살이 뭐야? 콕검살이 뭐야? 뭐야? 저게 소리가 안 들려? 갑자기 뭐야? 뭐야? 물속에서... 물속에서... 저기 뭐야? 저기 뭐야? 저기 뭐야? 저기 뭐야? 방금 봤어 여러분들? 뭐냐니? 이런 공주야? 뭐냐? 실제로 나... 왜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왜 말하는 거야? 뭐야? 뭐야?! 밑에! 밑에 뭐야 물! 뭐야?! 어떻게 했어? 벌써 어디서 오지? 뭐야..뭐야..뭐야..뭐야..뭐야..뭐야.. 빨리 가..뭐야..뭐야..뭐야..뭐야..뭐야.. 바로 앞에서 뭐야..뭐야.. 가보자..저기 안에.. Hare, 그렇지.. 와..방금 무슨 소리야..! 오..방금 무슨 소리야..? 크두부부 안 rättv do Gokаем.. 하나도 소리냐.. 여기서 소리.. 여기 위에서.. 아.. 안치고 안치고.. 누구있냐? 누구 들어오냐? 누구냐? 누구야? 초상아 그 여자구신 아니야? 그런가? 초상에도 그 여자구신 아니야 지금? 오 쒸 아 아.. 무서워 방콩튀기는 소리.. 이거 뭐야? 또치즈니스 뭐야?! 나 혼자 가야겠어!! 나 혼자 가야겠어!! 나 혼자 가야겠어!! 뭐야!! 어디갔어!! 나 혼자 가야겠어!! 나 혼자 가야겠어!! 나 미쳐버리겠다!! 야 무서워!! 저기 어떻게 올라왔대!! 저기 위로 어떻게 올라왔대!! 저 고양이잖아!! 저 고양이잖아!! 저 고양이잖아!! 저 고양이잖아!! 저 고양이잖아!! 크게 다쳤는데.. 미쳐버리는데.. 어떻게.. 저걸 어떻게 해야 되냐..? 저걸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이상해.. 너무 이거봐.. 저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나한테 나가요..? 안돼도 해봐..? 고통달과 내려와야 되는데.. 저걸 내려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저eg이 내려왔OOOOO 내려와야 되는데 fetchOO 아! 뒤져봤다! 아! 뒤져봤다! 내려와! 내려와! 내가 있을게 다 안되겠다 좀 떨어져야되겠어 저기 내.. 저기 내려올 때가 있을게 저기서.. 잘못하면 안돼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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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풀 수가 없어!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지금! 헉! 헉! 나한테 달라드란 말하면 차라리 그런다고 해갖고 어떻게 안당하지만은 얘는 아예 나를 지금 도망다니냐 나한테서 아예 나한테서 아예 지금 도망다닌다고 아이고.. 헉? 잠깐만.. 잠깐만 여러분들.. 어디있어? 뭐야? 봐! 봐! 잠깐만..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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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나갈까? 괜히 여기 또 들어와도 잘못될수도 있을게 나갈까? 지금 하여 너무 불안하다 이게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도 저기도 구신이 있어가지고 못 들어갈 것 같아 들어가면 또 잘못될 것 같을게 그냥 나가야 될 것 같아 죽은 여자의 초상화는 저기있는데 못 들어갈 것 같아 무서워서 안될 것 같아 나가자 괜히 목 더 상해버리니까 여자야 가르쳐 드려요 오 쩝 쩝 쩝 쩝 쩝